투명하지 마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럼 봐봐 맨날에 찍어먹으면 네네네 이렇게 너무 귀여워 어디가... 이게... 어디가...? 어디가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옷을 입고 싶어요 왜 이렇게 입고 싶어요? 이거 너무 귀엽죠 완전히 입고 싶어요 제 live youtube 영상에 있는 영상이 좋아서 너무 좋아해요 일단 그냥 그냥 맨날 수 있을 거예요 아